이제 작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무대 중앙에서 호드타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오늘 함께 연기한 노재원 씨와 신인 남부선 후보의 오라인 무대 두 분 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부터 함께, 좌측. 박보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국민 첫사람 또 꼬블리라고 그리어를 치겠는데 이제는 정국민을 설레게 하는 좌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하트도 한 번 갈게요. 좋습니다. 다운로드 와주십니다. 왼쪽 가슴도 보여주십시오. 보란색을. 좌측. 왼쪽 끝에. 오른쪽 끝에까지. 가운데. 오른쪽 끝에. 그리고 중앙 아래쪽부터 기다리고 계십시오. 여우주연상 후보의 오라인 박보영 씨. 좋은 결과를 기대를 부탁하겠습니다. 고영 씨 여기 봐주세요. 흠빛이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을 했습니다.